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얘는 위에서 어떻게 죽은거지? 떨어져 죽었나? 어 조심 조심 어 왜이렇게 흔들려 조심 됐어요 으쨰 아 저긴데? 으쨰 안한다 안 돼 으앗 우와 나 죽는줄 알았다 어 아아 휴유 무기 맞을까? 이미 있는거면 안되는데? 휴유 펑크 미인가? 해안 해안은? 해안은 뭐지? 자 어떤거? 경험주 500 정파탐 열한개째 점령 무기는? 매그넘 있는거죠? 재기를 있는건데 이거 나오고가죠 반대쪽이네 쟤 뭐가 자꾸 뭐라고 하는데? 밑에 누구있나? 아 저기 적들이 있구나 도망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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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 있었던거 같은데? 이쯤에 있었던거 같은데? 쟤 뭐라고 쪼글쪼글거리면서 자꾸 돌아다니는데? 쟤 로제 뭐야뭐야 누구랑 싸우는거야? 몇개정가? 어 호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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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다 죽었다 호랑이다 다 죽이고 다 죽이고 가는구나 호호 호랑이구나 야 이거 보품이 엄청 많은데요 이건 야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오 500짜리에요 그래도 엄청 어렵진 않을 것 같네 500짜리 애들이 정글의 법칙을 몰라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애들인데 호랑이 봤다면 도망갈 생각은 안하고 나처럼 무조건 싸우려고만 하니까 저런 죽는거야 호랑이 보면 도망가야지 어디서 덤빌려고 그래 호랑이가 한대 쓰면은 사람이 몸이 반토망이 난다는데 호랑이가 영상에 대해 발사장 갔죠? 차는 되게 많단 말이야 차는 어디서 수입해 온거지 얘네들? 배낭이 꽉 찼대요 더 이상 전파탑은 없구요 이제 이 섬에는 어디로 가야되지? 아 여기구나 세트라한테 가야되는군요 일단 가기전에 여기 두군데 다 점령하고 가죠 어 이쪽에서 출발하자 깔끔하게 해놓고 가죠 여기 자 돌격소초 뭐가 새로 나왔다는거지? 어? 뭐 새로 나온게 없는데? 다 있는거죠? 자 나 스나이퍼 총도 없는데? 쓰읍 쓰읍 이건데 새 무기가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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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요 이것도 그렇고 지금 없어 안팔아요 아니면은 이 봉거지에서는 안파는건가요? 딴 데서는 팔고 저게 저격총일텐데 저격총이 없죠 그렇다고 이건 아니에요 장비되있다고 표시가 안되죠 똑같은거면 장비되있다고 될텐데 뭔가 이상해 상관없어 자 가자 차있냐 차? 차 차차차차 차차차 없네 또 달려가야돼 500미터인데 500미터인데 또 달려가 타랑님 어서오세요 간만에 봬요 어? 이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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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가요? 으 어어어 여기서 정찰할.. 정찰할만한 데가 없는데? 어디서 내려서.. 이숙.. 여기 안에? 여기 안에도.. 그래도 이정도에선 보이긴 하는구나 5명에 중과병있다 중과병은 맨 나중에 죽여야죠 6명 일단 6명 빨간색 좀 만들고 일단 6명이 아니라 6명이네 그냥 야 앞뒤로 중과병이 2명이나 있구나 하나하나 자 이러면 어 쟤가 오줌산다 오케 왜 들킨거야? 나 안 들켰는데? 소리때문에 저 위로 올라가야지 안전하게 아 나 들켰어 재기라 야 증원까지와요 알겠어 자 오 증원까지와요 와와와 와 괜찮아 왜이렇게 안죽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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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싸우려고 했다는게 무리였어요 이런 정글의 싸움은 무조건 게릴란데 정면대결이 아니죠 싸우려면 못살없도 없죠 하지만 주인공이니까 싸우려면 못살없도 없는데 하지만 그래서야 이 게임이 재미를 못살여 쟤 오줌쌌다 지금이다 오줌쌀야 오줌쌀가 바로 덮칠 때 어디거든요 자 얘 발견할거같은데 아 나 지금 어 발견 못하는데 어 쟤 발견 못하는데 바본데 아 시체를 좀 옮겼으면 좋겠네 아 시체를 좀 옮겼으면 좋겠네 자 일단 여기서 던지면 안돼 도원가기 힘들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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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놓고 도망가는거에요 어차피 경계는 풀려요 오래있으면 근데 나 지금 진퇴약 났거다 미아가 이쪽으로 오면 음 아 야 지금 지금 발견되도 이상할게 없었는데 권혜연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오 잠깐만 권혜연님 아 아 그거 그거 아닌가 유튜브에서 댓글 당기신 분 아닌가 어 얘가 지금 이쪽에 왔으면 안 되는데 아 저쪽에 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군요 제 착각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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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차 쉽지만 않아요 중간병만 없으면 정말 쉬운데 어 돈다 아 잠깐 그때가 기회였는데 잠깐 앞에 옆에 봤을 때가 오른쪽 봤을 때가 잠깐 기회였는데 그런 기회에 다시 안올려나 오른쪽으로 보고 싶지 않니 이게 중간병인데 아 저거를 아 경보를 그냥 맞춰서 활로 맞춰서 하면 애들이 주위를 끌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끄는 게 최상인데 가까이 가서 끄는 게 최상인데 그냥 어 그냥 활로 끌까 어 야 어 야 일로와봐 어 잠깐만 야 여기 뭐 있어 야 일로와봐 발견하려 아 이쪽으로 보려나 안 보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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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들 일로와봐 뭐 있다 여기 뭐 이상하지 않니 그치 뭐 이상하지 아 저기 소리가 난 것 같지 그치 오고 싶지 이 사람이 호기심 때문에 죽어요 어 어 어 아무리 그래도 옆으로 보고 있으면 안되는데 아이 쟤 쟤는 앞을 보고 있고 서로 보고 있네 아 쟤 기다려 아유 이걸 쏘고 싶다 빵 안되지 빵하면 바로 될치죠 빈님 어서오세요 자자자 둘 다 안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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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두마리 남았는데 바로 중갓병만 두마리 남았는데 저걸 동시에 처리하려면 하나는 폭탄으로 죽여야되고 하나는 아 두명을 폭탄으로 죽이면 가장 스읍 좋은 시나리오긴 한데 일단 유인을 해볼까 두명을 동시에 어 하려면 어 야 이거 던지면 바로 알아채는데 이쪽이 좋은데 이걸로 한방에 죽이면 되는데 쟤네 둘이 같이 반응할까가 문제야 자 돌 던져봐 일단 반응하나 한명은 오고있어요 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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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다 반응하고 있어 뭔가 이상하지 소리가 들렸잖아 안돼 야 조금만 더 가까이 와봐 그치 아냐아냐 이쪽으로 오지말고 아이씨 이쪽으로 온다 미친다 미친다 야 이거 던지면 바로 알아채가지고 안되는데 자 뭐 뭔소리야 못간다 못간다 자자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이 저 아이 저 가까이 안가는데 조금만 더 와봐 이쪽으로 오고 싶지 않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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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온다 온다 잘가라 아니 잘 못갔잖아 아니 미리 왜 안두고 아무리 중화병이라도 그렇지 야 죽어 좋아 천으로 백정 천으로 백정 이야아 안되겠어요 여기 먹을게 그렇게 많진않네 여기 먹을게 그렇게 많진않네 총알 정보기를 안꿨구나 그러고보니깐 정보기를 안꿨구나 그러고보니깐 나 그 정보기를 안꿨구나 그 정보기 안꿨는데 뭐 스읍 천으로 백정 받았으면 대박 성공한거지 아 현상금 빨리 가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빨리 오죠 확정 이 정도야 뭐 간단하게 그냥 슬쩍 가서 슬쩍 한방 땡겨주고 슬쩍 와주면 되지 어? 여기 유물있는데 잠시만 여기 동굴있는것같은데 어 여기...저기 처리하고 오면서 여기 동굴 한번 들어가서 유물좀 먹자 경기 형 3 2 3 아 지금 중간병 있는데? 아 또 근데 한 명이라서 다행이에요 한 명은 맨 나중에 그 대물 저격 총으로 죽이면 되니까 돌격병만 어 나 두 명이잖아 아이씨 왜 두 명이야 잠깐만 아 이거 언제 해지드지 하아 여기 공략은 뭐 이 건물을 주변으로 왔다갔다 거리면서 건물 근처에 있는 애부터 그 입구쪽에 있는 애 있죠 걔부터 죽여서 안쪽으로 넣어놓고 중간병은 나중에 죽이지 말자 꼭 죽일 필요도 없지 쟤 하나만 슬쩍 죽이면 되는데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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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폐할 수풀이나 기타 등등 뭐 없냐 자 일단 여기 은폐 은폐를 해서 아 근데 정면쪽인데 저 스나이퍼 아 여기 힘들다 이쪽으로 가면 안되겠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안전하게 가야지 자 여기 수풀도 있구요 좋아 시야도 닫지 않는구나 어 얘네 두명이 어 안보고 있구나 좋아 이쪽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외부 계단이 있으면 딱 좋은데 오케이 하지만 잘 가야될 것 같아요 저 중간병을 따로 떨어뜨리거나 쟤 술 취해서 지금 비틀거린다 쟤 술 취해서 지금 비틀거린다 얘를 빼내야 되는데 중간병은 아니면은 정말 빨리 쟤 어디로 오지 술 마셔 그냥 아우 피곤한 하루였잖아 술 마시고 절로 가봐 오줌 싸러 어 술 마시고 있어 술 마시고 이거 취하려면 조금 시간에 걸려서 자 중간병이 대략 루트를 확인해야 되는데 중간병한테 안들끼고 얘 하나만 죽이고 쏙 빠져나오려면 자 이때야 아 얘네 얘네 툴 뭐야 이거 뭐야 발견된 건가 나 뭐라고 뭐라고 하고 있지 얘네 둘한테 발견될 것 같아 이 계단으로 가면 자 둘이 술 먹고 있어서 아마 발견 시야각이 좀 좁을 것 같을 수도 있는데요 둘 다 취했어 지금 오케이 올라가는데 성공 이제 얘한테 들키지 않고 쟤만 죽이면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가서 저쪽 바깥을 볼 거야 그 순간 빠르게 접근해서 죽이고 죽이고 어 탈출할 수 있으면 이쪽으로 탈출하고 그렇게 못 탈출하면 오 야 왜 이쪽으로 와 못 탈출하면 바깥쪽으로 뛰어내려서 이쪽 이쪽으로 들어가야죠 이쪽 이쪽으로 들어가야죠 탈출 경로는 탈출 경로는 좋아 어디로 가야 그냥 귀를 들어보지는 할 것 같아요 오 아 아 야 저 밖으로 뛰어내릴 걸 아 밖으로 뛰어내릴 걸 하지만 퀘스트는 완료된 상태일걸? 그죠? 퀘스트 완료된 상태지 자 이쪽으로 가자 완료되고 저장이 되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자 어?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오 뭐야 뭐야 차 안타 차 안타 달려 그냥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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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돼. 잘 가고 있어. 길이 없어도 돼요 어우 좋아. att 야 내려 내려 아 1초 척발이었다 다행히 살았네 그래서 아직 300미터나 남았어요 다가가지 뭐 날려 날려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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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달려라 달려라 중간병만 없으면 좋을텐데 없알리가없죠 없알리가 없죠 기본 세트지 이제 거의 중간병은 기본 세트죠 기본 세트 슬쩍 들어갈 길이 강아지 때문에 지금 정말 조심해야되는데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를 먼저 죽여요 후우 오케이 강아지는 그렇게 과민반응은 안하는 것 같애 너도 죽어라 강아지 아아 좋아요 저 활로 빨리빨리 끝나죠 가빈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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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아이 저기서 떨어질게뭐냐? 어? 팡! 아유, 진짜! 또 불렀어, 또! 애들 올거, 오겠죠? 오죠? 오죠? 야, 피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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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피해요! 뭐야, 뭐야, 뭐야? 어어! 어어! 야, 잠깐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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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아, 강아지, 이거, 이씨! 오우! 중간병이구나! 아, 아까 전에 그 계단에서 왜 떨어져가지고 아, 자꾸 손 씻기 할 수 있을 때를 손 씻기 못하고 있네? 자, 저 호랑이인데, 호랑이부터 일단 꺼내볼까? 꺼내볼까? 자, 개를 죽여! 호랑이, 개를 죽여! 호랑이, 개 죽였다! 개 한마리 더 있을걸? 죽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난 들키진 않은 것 같아, 얘네들한테 지금, 경보가 안 울리는 거 보니까 아, 들켰구나! 아, 들켰어, 들켰어! 아, 들켰어! 아아! 뭐야, 또! 아유, 강아지, 씨! 아유, 강아지, 씨! 아유, 강아지! 아유, 강아지, 씨! 아이, 또! 중합병이야 저거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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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으으으으으으으으 이렇게 죽을떼가 아닌데 계속 죽고있지 집중력이 떨어졌나 얘 얘 아까 여기서 그 차와서 그래 들킬때가 아니었는데 들킬때가 아니었는데 뒤에서 차와서 그래 어 뭐야 또 누구한테 발견된거야 뭐야 또 아 나 진짜 아 강아지 진짜 어디 한명 더 아직 완벽하게 발견된거 같지 않은데요 이 쪽에 있는거 같은데 좋아요 어디 한명 더 중간병이 안보였는데 지금 중간병이 어디 있을텐데 들킬때는 어쩔수없고 어 이거 안맞았네 어 어 뭐야 왜 안맞아 어 어 어 어 없었는데 새우의 눈물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어 뭐야 뭐야 아우 바꾸면 안되죠 반가워요 반가워요 너어머 너어머 어렵게 죽였어 애들을 오 오 노트북도 있네 SMG로 호랑이를 죽이라고? 아주 좋지 SMG 참 좋지 나 어떤 SMG인데? 나 지금 무기가 저거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새로운 무기들이라 저게 등록이 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빨리 가서 빨리 처리하고 그니까 저거 쓱쓱쓱 빨리 오 아이씨 너무 위인데 아이씨 빨리 올라가 빨리 빨리 예 예 그렇죠 예? 아 이천인문블림 그 포라고도 했을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그 똑같은 거 아닌가? 아아 프로토타입이구나 플라우스 아니라 어 누구야 한 차비 ㅇㅋ A 뭐하고 열심히 싸고 있는 것 같은데 다크니스2요? 다크니스2요? 그때만 화를하면 안되지 화를 내 주목인데 어... 지금 하나 버려야되는데 이거 일단 하나 먹구요 찬양권まぁ 본능을 먹어야되서 쓰읍 채십일 번째 펭가이 축하드리겠지. 아니 축하드리는게 아닌지 감사드립니다 오~~~ 자, 두마리째 야아, 한번에 하지 못하네 빨리 빨리, 쎈쎈쎈 오케이 나머지 하나 동굴 속에 있을 것 같긴 한데 없는데?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야 어딜 도망가 덤벼 니 친구들은 다 덤볐어 용감하고 씩씩하게 너도 용감하고 씩씩하게 아니 아니 아니, 덤벼지마 내가 잘못했어, 오오케 자, 어 다 다 다 했고요 일단 점령은 다했고, 퀘스트 다했고 팔거 다 팔고 바꾸죠 총알도 방탄조끼 방탄조끼 아, 있구나 나가는 길 저기군 자, 맨캐스터로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시트를 만나러 죽을 뻔하고 이 정보가 뭔 잘못됐는지 죽을 뻔하고 함정이었는지 슬압 제스는 개스터로 다시 왔죠 잠시만요 요야 딱 멍